탁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탁구의 즐거움으로 여러분 안내해드릴 캐스터 박재범입니다. 가을에 열리는 2021 춘계 회장기 실업 탁구대회 대회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기업부 단식 단체전 결승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그 경기 모두 다 중계해드립니다. 여자 기업 단식 결승전으로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의 김아영 선수 그리고 포스코에너지의 전지희 선수가 맞붙습니다. 하늘 내린 인재, 인재 다목적 체육관에서 오늘도 박지현 총소전 대표팀 감독과 이 경기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탁구의 즐거움으로 저희가 한번 빠져들어야 될 텐데 오늘 경기들도 어제 못지않게 좋은 경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푹 빠져들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어제 경기 때문에 우리 많은 팬들이 또 즐거워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업부 모든 팀들이 다 멋진 경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시군구 남녀단체전 정말 멋진 경기들이었고 모든 팬들의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대결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플레이가 많이 나왔고요. 팽팽한 접전이 이루어졌었죠. 그렇습니다. 여자 단체는 3시간 30분 그리고 남자 저희가 중계했었는데 거의 4시간에 가까운 그런 마라톤 중계였었는데 그렇지만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역전의 역전을 보여주면서 저희도 즐겁게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지치는 줄 모르고 중계했죠. 네. 서울시청이 결국 역전을 승. 자 오늘도 여자 기업부 단체전 남자 기업부 단체전이 있는데 그 경기들도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 그 전에 단식 경기 결승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여자분은 전지희 김하영 남자분은 장우진 정영식 이렇게 4명의 선수가 또 오늘 경기를 할 텐데 저희는 전지희 김하영 선수의 경기를 중계해드리고요. 어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두 팀이 두 가지 이색 중계를 준비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남자 단식 경기 남자 단체전 경기는 우리 서효영 선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서효영 선수 그리고 김주상 코치가 여러분과 또 편안하게 소통하면서 또 중계를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약간 좀 노잼에 가깝잖아요. 아 그랬나요? 네 그런데 이 서효영 선수랑 그리고 김주상 코치는 아주 재미있게 편안하게 또 우리 탁구 동호인들 탁구를 사랑하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하시더라고요. 네 두 분 아주 재미있게 잘 하시는 거 저도 봤습니다. 네 그 경기 그 중계까지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여자 단식부터 출발을 할 텐데 전지희 선수 그리고 김하영 선수가 맞붙겠습니다. 전지희 선수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지금 우리 국내 최고의 랭커죠? 그렇죠. 아마 우리 한국 여자 선수 중에 가장 완성도 높은 탁구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올림픽을 전후해서 더 기량이 좀 무르익고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공이 들어갈 때는요. 어떤 부합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들을 다 갖추고 공을 치고 있는 선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지희 선수 이번 춘계대회 때 더 좋은 컨디션으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16강에서 포스코에너지 같은 팀의 유시우 선수를 꺾고 8강으로 진출. 8강에서는 많은 분들이 보고 싶었던 신유빈 선수와 대결이었는데요. 명승부였는데 신유빈 선수를 3대1로 제압하면서 4강에 합류했고 4강에서는 양하은 선수에게 3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김하영 선수 이야기도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김하영 선수도 좋은 기량을 늘 가지고 있었고 특히 지난 세계선수권 선발제일 때는 전체 3위를 기록했었는데 아쉽게도 세계선수권대회 대표 재경은 얻지는 못했습니다. 네. 지금 점점 기량이 좋아지고 있어요. 탁구가 많이 안정되고 있는데요.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도 지금 32강에서 이현 선수 그리고 16강에서 미래에셋의 홍순수 선수 8강에서 지은채 4강에서 또 윤여빈 선수가 최근 가장 좋은 선수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윤여빈 선수를 꼽고 올라왔습니다. 네. 상승세에 있는 윤여빈을 꼽고 올라왔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탁구가 점점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김하영 선수가요. 예전에 제가 대륙별 시합의 아시아팀 코치로 김하영 선수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세계 중학생 챔피언을 했거든요. 이토 미마를 꼽고 지금 세계 랭킹 2위 이토 미마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꽃을 좀 피워야 되는 김하영 선수인데 일단은 점점 더 기량이 올라오고 있고 이번 대회도 결승까지 진출을 해서 전지희 선수와 맞대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선수가 김하영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하영 선수는 테이블에 바짝 붙어서 빠르게 움직이면서 랠리를 주로 하는 선수인데요. 박자와 움직임에서는 밀리지를 않을 텐데 파워가 약간 전지희 선수에 비해서는 약하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저런 움직임에 파워만 갖춘다면 훌륭한 선수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네. 일단은 신체적인 조건. 탁구는 그렇게 키와 웨이트가 중요한 스포츠는 아니긴 합니다만 신체적인 조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신장도 크고요. 그렇습니다. 자 전지희 선수 세계 랭킹 14위 그리고 김하영 선수는 세계 랭킹 106위 일단은 랭킹상으로는 좀 차이가 있는데 두 선수가 올해 올림픽 가기 전에 전지희 선수와 단식으로 한번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랬었죠? 네. 실전 2차 대회 때 단체전에서 단식으로 두 선수가 만났었는데 그때 첫 번째 두 번째 게임은 김하영 선수가 떠냈고 하지만 또 전지희 선수가 마지막에 저력을 보여주면서 리버스 스윕 3대 2로 전지희 선수가 승리했던 그런 기억 이게 가장 최근의 두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지희 선수도 긴장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김하영 선수도 본인이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전자와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두 선수의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아래쪽이 전지희 선수가 되겠고요. 위쪽 화면에 보시는 위쪽이 대한항공의 김하영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백핸드 탑스핀에 이은 포핸드 탑스핀. 전지희 선수 초반부터 몸이 경쾌해 보입니다. 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전지희입니다. 전지희 다시 백핸드. 네. 엣지죠? 네. 간결하고 빠른 전지희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네. 공이 좀 네탑에 짧게 떨어졌지만 뜨자 전지희 선수가 중심이동을 앞쪽으로 하면서 플릭을 했는데요. 전지희 선수가 이제 움직임이 올림픽 이후로 더 좀 가볍고 경쾌해졌어요. 네. 아마도 큰 대회를 치르고 나면 배우고 또 본인이 느끼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도 김하영 선수가 백핸드 루프 드라이브를 했는데요. 공이 좀 높이 떴거든요. 그러자 키발을 지우면서 몸을 높이면서 위에서 손목으로 공을 아래로 채듯이 백핸드를 했는데요. 아. 이런 동작 자체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 상당히 부드러워진 전지희 선수. 빨라요. 다시 백핸드 김하영이 받아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빠르고 힘있는 전지희의 공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선수들의 타구 속도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초반이긴 합니다만 전지희 선수가 김하영 선수에 비해서 공을 칠 때 라켓의 면이 더 두꺼워요. 그렇기 때문에 면을 두껍게 가지면 공이 셀 수밖에 없거든요. 파워해서 지금 압도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이 되고 있네요. 네. 김하영 선수는 그동안 계속해서 전지희를 넘지 못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너무 밀리면 위축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신있게 김하영 선수는 전지희 선수와 맞붙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0대4 뒤져있는 김하영 길게. 자. 김하영 받아치고 있고요. 전지희. 그러나 나갔습니다. 네. 김하영 선수 이번에 포핸드 탑스픈에 이은 백핸드 공격. 빠르고 좋았는데요. 3구에서 약간 찬스가 났거든요. 그때 조금 더 강한 탑스피를 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김하영 선수가 첫 번째 게임 첫 번째 포인트를 따냅니다. 1대4 뒤져있는 김하영의 서브. 전지희 바로 공격 나갑니다. 네. 횡회전이 많이 들어갔죠. 네. 전지희 선수가 방향은 읽었는데요. 생각보다 횡회전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왼쪽 사이드 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지희 선수가 4대0으로 앞서고 있다가 김하영 선수가 만회하는 점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2포인트 차이. 전지희의 서브. 자. 두 선수. 우승 자리를 놓고 맞붙고 있습니다. 전지희 성공합니다. 네. 김하영 선수 지금 선제 공격을 했는데요. 선제 백핸드 탑스피를 할 때 스피드가 없으면 전지희 선수에게 저렇게 역습을 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네. 선제 공격은 확실하게 과감하게 또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전지희의 서브. 자. 백핸드. 그러나 전지희 또 나갑니다. 전지희가 지금 실점하는 장면 모두 다 본인이 아웃시킨 석점이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김하영 선수의 백핸드 탑스피드 선제 공격이 그렇게 공 자체는 스피드는 없었지만 그 사이드 라인에 떨어지는 아주 깊은 공격이었어요. 코스가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2포인트 차. 김하영의 서브. 전지희 바로 공격. 네트 맞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네트 맞고 나가는 공. 1포인트 차이로 좁혀지는 두 선수의 점수 차입니다. 키는 김하영 선수가 큰데 테이블에 더 바짝 붙어서 전진해서 플레이하는 김하영 선수고요. 전지희 선수는 중전진을 움직이면서 자유롭게 오가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한 포인트 차로 두 선수의 점수 차가 좁혀져 있습니다. 떴는데요. 나갔어요. 네. 완벽한 찬스였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김하영 선수가 백핸드에 비해서 포핸드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탑스피 할 때 어깨와 팔꿈치가 살짝 흔들리는, 들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실수가 나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네. 더군다나 또 찬스가 너무 커 보였던 김하영이었습니다. 자, 렛. 렛으로 경기가 다시 중단이 됩니다. 탁구공이 워낙 가볍고 탁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워낙 섬세한 경기이다 보니까요. 조금만 임팩트 순간이 흔들려도 공의 불안 요소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컨트롤 해내면서 동호인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탁구에 대한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은 컨트롤이 되잖아요. 네. 전지휘 선수의 이번에는 강하지 않은 포핸드 탑스피이었는데 상대를 박자를 뗀는 가벼운 탑스피인데 지금 블럭을 하는 장면에서도 김하영 선수의 몸 동작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저런 부분이 조금 안정되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지휘 선수는 또 흔들리는 김하영 선수를 잘 공략하고 있습니다. 다시 3포인트 채로 도망가고 있는 전지휘. 백핸드 네틱 걸립니다. 특히 다 좋았어요. 전지휘 선수의 하회전이 걸린 서브를 공의 밑면을 꺾어치면서 커브를 그리는 치키타였는데요. 아주 부드럽고 유려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여자 선수들이... 전지휘 선수는 좀 어려워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술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김하영 선수는 그걸 구사하고 있는데 이번엔 네트 맞고 나갔습니다. 전지휘의 포인트. 전지휘 선수는 공이 빨라요. 임팩트 순간이 팔도 흔들리지 않고 원심력도 많이 사용하고 또 라켓의 면도 두껍게 잡기 때문에 저렇게 강하고 빠른 좋은 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타구 속도가 전지휘만 거치면 더 빨라지는 느낌이 드는 전지휘의 움직임입니다. 전지휘의 공격! 네, 좋아요. 강력합니다. 네, 스포인드 탑 스피너 할 때 면을 두껍게 해서 수윙의 궤적도 올라가지 않고 그냥 앞으로 쏟아내듯이 네트를 향해서 거의 일직선으로 뻗거든요. 그러면 공이 더 빠르게 단거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좋은 수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속도도 보여주고 있는 전지휘입니다. 9대5! 네 포인트 앞서 있는 첫 번째 게임 전지휘. 자, 나갔어요. 네, 이번에는 김하영 선수의 회전량이 많았죠. 백핸드 탑 스피너에. 네. 저렇게 스피드를 낼 수 없으면 스피너라도 많이 줘서 상대의 범실을 유도하는 그런 작전을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3포인트 차. 자, 김하영 선수는 그 스피너와 함께 파워만 좀 더 실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해 주셨는데 경기 안에서 그 본인의 아쉬운 점들을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넷입니다. 3포인트 차. 신중하게 서브를 준비하는 전지휘. 네, 나갔죠. 네, 무서운 백핸드가 하나 들어갈 뻔했는데요. 순간적으로 빠른 템포로 두 선수가 주고받았었는데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김하영 선수의 포인트는 전지휘 선수의 아웃포인트가 더 많은 아웃수로 인한 실점이 더 많은 김하영. 그러나 또 그 전에 김하영이 공을 잘 넘겼기 때문에 전지휘가 실수가 나오는 거죠. 네, 전지휘 선수는 면을 두껍게 치기 때문에 실수가 나올 때 걸리는 것보다는 아웃되는 공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자, 네트 맞고 넘어왔는데요. 이번엔 걸립니다. 네트 맞고 넘어오면서 전지휘가 완벽한 타이밍에 탑스피을 걸 수 없었습니다. 네, 네트 맞고 공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변화나 방향의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저렇게 범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이게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화면상에 가까이서 보면 회전이나 속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방향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한 포인트 채. 아, 김하영이 버텨봤는데 역시 전지휘. 네, 김하영이 빠르게 피시를 했거든요. 네트앞에 떨어지는 공을. 네, 전지휘 선수 빠르게 밀려오는 공으로요. 무릎을 좀 굽히고 허리를 뒤로 제껴서 공간을 확보한 이후에 지면 반력을 이용해서 하는 백핸드 탑스피. 아, 네. 참 멋집니다, 제가 봐도. 움직임이 정말 경쾌하고요. 자, 그리고 활동량도 많은 전지휘. 그러나 파워와 스피드도 있는 타구를 날리는 전지휘 선수입니다. 게임 포인트. 전지휘. 자, 김하영 걸리면서 첫 번째 게임. 전지휘 선수가 가지고 옵니다. 네, 전지휘 선수가 그 포핸 탑스피를 할 때 직선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공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김하영 선수가 카운터 어택을 하는데도 밀려서 네트에 걸리고 마네요. 네. 네, 전지휘 선수의 저 파워, 스피드, 압도적인 스피드를 김하영 선수가 버텨내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전지휘 선수의 서브 장면인데요. 초구속 카메라로 전지휘 선수를 또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김하영 선수의 리시브. 끝에 맞았네요. 네, 끝에 맞고 가까스로 들어갔군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디에 맞았는지 정확하게 보이고. 아, 그래서 이렇게 공이 리시브가 됐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탁구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어디에 맞았는지 순간적으로 다 보이실 텐데 저 같은 탁린이는, 탁구 어린이는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금 탁구를 45년째 하고 있는데요. 저도 못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또... 네, 느린 화면으로 보니까 아, 이게 어디 맞았구나 저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중개 시스템 팩셀 퀘스트로 함께하고 계시는 이번 대회입니다. 점점 더 좋은 중개로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흡족해 하실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응원해 주셔야 개발하시는 우리 연구원들이 더 재미있게 더 멋있게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수선수의 두 번째 게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전지희의 섭. 아, 빠르게 결정짓는 전지희입니다. 네, 정말 전지희 선수가 공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탁구를 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렇게 포인트 탑스인을 할 때 몸통의 회전력을 이용해서 임팩트, 원심력을 그리는 팔로스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어깨와 팔 네, 좋은 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이번엔 김하영의 코스가 아주 좋았군요. 네, 김하영 선수 코스도 좋았지만 공의 스피드가 있었죠. 조금 위험하더라도 위험 부담이 있어도 면을 좀 두껍게 해서 공의 스피드를 좀 늘려야 전지희 선수를 좀 흔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피드만 있으면 다른 상점이 또 많은 김하영 선수잖아요. 그렇죠. 빠르고요. 랠리 능력도 있고요. 백핸드도 좋고. 그렇습니다. 1대 1입니다. 김하영의 서브. 짧게. 그러나 네트에 걸리는 김하영. 네, 김하영 선수가 이번에 네트 앞에 짧게 떨어지는 공을 들어가서 받으려고 했는데 몸이 채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김하영 다시 갑니다. 김하영. 전지희. 예상할 수 없는 코스로 빠르게 정확하게 공을 보냅니다. 네, 올림픽 다녀와서 더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전지희 선수가 저렇게 돌아서는 횟수가 많고 돌아서서 카운터 택을 하는데 성공률이 더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본인이 아셨던 점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나 봐요. 네, 김하영 선수의 포인트 탑스피 빠르고 좋았거든요, 코스도. 그걸 어느새 돌아서서 같이 거네요. 그렇습니다. 빨라졌어요. 그러면서 직선. 김하영 선수가 받을 수 없는 곳으로 공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3대 1. 김하영 바로 공격이었는데 네트 맞고 나갑니다. 아쉬워 오른발을 크게 한번 불러봅니다. 불러봅니다. 네, 전지희 선수가 이렇게 횡회전, 사이드 스핀을 넣었는데요. 하회전도 좀 같이 넣었거든요. 그러자 플릭을 했는데요, 김하영 선수가. 네트에 살짝 걸리면서 아웃되고 말았네요. 두 번째 게임도 3포인트 앞서가고 있는 전지희입니다. 넘어왔고요, 랠리. 아, 좋아요. 자, 이번엔 김하영 버텨내면서 이겨냅니다. 네, 저도 그렇고. 월캐스터님께서도 김하영 선수 백핸드 좋다고 했는데요. 네, 앞에서 빠르게 전환을 이용해서 앞으로 밀어버리는 좋은 백핸드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또 김하영 선수 신장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테이블 앞에 딱 붙어서 백핸드를 하게 되면 상대로서는 벽이 앞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자도 빠르고 힘도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받기가 쉽지 않죠. 자, 그러나 전지희가 두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전지희 백핸드 나아갔습니다. 서브 포인트. 네, 김하영 선수. 네, 훅 서브였는데요. 라켓을 공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귀를 쳐올리면서 상회전을 넣었거든요. 회전량이 많았어요. 자, 그러면서 한 포인트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는 김하영입니다. 3대4. 바로 공격이에요, 전지희. 네. 이번엔 김하영이 바로 서브 넣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넣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기다렸다가 좀 빠르게 미들로 긴 서브를 넣었는데 약간 하회전이었거든요. 간파하고 전지희 선수가 포핸드 탑스피너로 멋있게 리시브를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받아치면서 전지희의 포인트 그리고 전지희의 서브로 이어갑니다. 나갔어요. 네, 김하영 선수도 전지희 선수의 서브에 흔들리네요. 이번에는 완벽한 상회전이었는데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 상회전을 측면을 긁어 올리면서 상회전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회전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김하영 선수의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와... 전지희... 김하영 선수가 이번에는 못 받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방향은 봤는데요. 너무 빨리 왔기 때문에 늦었죠. 그만큼 전지희 선수의 백핸드 탑스피니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워도 있고요. 스피도 있고요. 스피드도 있고. 저 정도 백핸드 탑스피니는 거의 완벽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하영 선수가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지희 선수는 포인트를 앞서가고 있고요. 백핸드! 포핸드! 이번에는 김하영 선수. 포핸드로 김하영 선수가 오랜만에 득점을 가지고 갑니다. 네. 이번에도 네트 마크 들어갔어요. 네트 마크 미들로 들어가면서 전지희 선수가 방향을 잘 예측하지 못하고 다치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트 마크 들어가면 참 바뀌기가 어려워요. 방향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네. 순간적으로 선수들이 다른 근육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준비했던 근육이 아니라. 맞습니다. 세 포인트 뒤져 있는 김하영. 드라이브! 자, 받아내고 있습니다. 전지희 받아내고 버티고 있는 선수. 김하영이 랠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네, 김하영 선수의 멋진 블럭이 한 세 차례 정도 나왔나요? 네. 네, 잘 받았고요. 그 이전에 전지희 선수의 포핸드 탑스피 정말 칭찬해줘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몇 번의 탑스피을 하면서 스윙이 달라졌거든요. 공에 따라서. 그만큼 발전하고 있는 전지희 선수. 또 그 발전하고 있는 전지희 선수를 버텨내는 김하영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랠리는 정말 재밌었던 그리고 또 힘이 느껴졌던 두 선수의 랠리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로 포인트를 따겠다는 그 의지가 느껴졌던 크랠리. 크랠리에서 김하영 선수가 이겨냈고 두 포인트 차로 좁혔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이어질지요? 네. 그러나 전지희 선수의 포핸드 탑스피할 때 스윙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유자재로 하고 있어요. 공의 스핀, 또 바운드, 높낮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요. 스윙을 위로 올리기도 하고 앞으로 뻗기도 하고 밑으로 내리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하고 있는데요. 네, 참 좋아지고 있네요. 그러면 상대로서는 상당히 예측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갔어요. 김하영 리시버 좋았죠? 그렇습니다. 네티를 살짝 넘기면서. 그렇습니다. 전지희 선수의 손이 닿지 않는 포사이드 짧은 리시버였는데 전지희 선수가 뒤늦게 간파하고 쫓아가 봤지만 늦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김하영 선수가 오늘 거의 처음으로 크게 포효합니다. 샤우팅을 한번 해봤던 김하영. 그만큼 좋은 리시버가 들어갔다. 본인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김하영입니다. 자, 떴는데요. 또 한 번 이 찬스볼을 살려내지 못하는 김하영입니다. 네트에 걸립니다. 네, 김하영 선수는 좀 욕심이었어요. 뜨긴 했는데 뜨긴 했지만 공이 나오지를 않았거든요. 그러자 백스윙을 하지 못하고 그냥 앞스윙만 가지고 했는데 힘이 약했어요. 네트에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그냥 가벼운 플릭으로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자, 아쉬운 김하영 서브를 다시 넣었고요. 전지희 바로 공격! 아, 잘라요. 버텨내지 못하는 김하영. 전지희가 두 번째 게임도 게임 포인트에 올라섭니다. 네, 득점 전에는 좋은 공이 있다. 여러 사람 말씀드렸는데요. 워낙 리시버 할 때 호엔드 탑스피이 좋았죠. 이미 그 탑스피을 하면서 전지희 선수는 선점을 해버렸거든요. 자, 전지희 선수가 두 번째 게임도 게임 포인트. 김하영이 계속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그 고비 때마다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와 있어요. 네. 티마코 떨어지는 행운의 득점으로 전지희 선수가 두 번째 게임도 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서. 아, 네. 전지희 선수가 김하영 선수만큼 큰 키는 아니에요. 그래서 김하영 선수가 코스를 깊게 보고 공을 빼내는데도 테이블에 바짝 붙어서 다리를 넓게 벌리면서 또 발을 길게 피면서 그걸 다 전지희 선수가 받아내고 있거든요. 저런 공이 뚫려줘야 김하영 선수가 어떤 풀어나갈 수 있을 텐데요. 네, 게임 리뷰 한번 보죠. 공격 중앙 쪽으로 많이 공격을 했던 전지희 선수고요. 서브 역시 중앙 쪽으로 많이 서브를 넣었습니다만 그래도 고르게 서브를 넣으면서 상대를 흔들어놨던 전지희였고요. 득점은 중앙에서 많이 이루어졌네요. 네, 중앙에서 많이 이루어졌네요. 네. 반 이상이 중앙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앞쪽도 있고 그리고 또 상대 바로 앞에 있는 그러니까 이 테이블 끝에서의 득점도 골고루 이루어졌던 전지희 선수입니다. 득점할 때 속도는 평균 속도가 66km 때 또 빠른 그런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전지희 선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게임까지 모두 다 전지희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전지희 선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유감없이 보여줄 뿐더러 계속 더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김하영 선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요. 아, 그 뭐랄까요? 그 전지희 선수의 그 높은 벽을 뚫어낼 만큼의 파워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공을 조금 더 강하게 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러나 전지희가 이번 대회 더 좋아진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전지희를 상대했던 다른 선수들도 더 많이 힘들게 경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림픽 가기 전에 김하영 선수가 전지희 선수를 굉장히 괴롭혔지 않습니까? 힘들게 했는데요. 다녀온 이후에는 지금 아직, 이번 게임에서는 그런 모습이 지금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전지희 선수가 더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실전 1, 2차 대회 하면서 전지희 선수를 많은 선수들이 괴롭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지희 선수가 다른 선수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먼저 선제 포인트. 전지희입니다. 그런데 좋은 현상이에요. 거의 맛에 가까운 언니가 저런 기량을 보여주고 발전하고 있을 때 다른 선수들에게는 좋은 롤모델이 되겠죠. 네. 계속 쫓아가야 되고. 네. 자극도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도전도 될 겁니다. 자, 전지희 계속해서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내 탑 랭커이긴 한데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아, 예. 그런데 이번에 올림픽 다녀와서 전지희 선수가 본인의 탁구가 한 번 더 변화해야 중국이든 세계 탑 랭커들을 넘어설 수 있겠다.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도전하겠다는 의지죠. 그전에도 한 번 변화를 했다고 말씀을 계속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한 번 변화했죠. 네. 또 다른 변화를 꿈꾸는 전지희 선수. 네. 김하영 선수. 네, 좋았죠. 이번에 공의 스피드를 높였어요. 네. 위험 부담이 있어도요. 실수가 나올 수 있어도 전지희 선수의 벽을 넘어서려면 라켓의 면을 좀 두껍게 해서 임팩트를 강하게 가져가는 그런 타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포인트에 김하영이 앞서 있습니다. 오랜만에 김하영이 앞서 있는데. 네. 자, 이번엔 또 전지희가 완벽한 공격을 보여주는군요. 네. 김하영 선수가 막 의도적으로요. 이번 리시브를 강하게 푸시했거든요. 네. 그런데 전지희가 저 공을 밀려줘야 되는데 밀리지를 않아요. 네. 저렇게 밀려올 때는 다리와 허리 힘을 이용해서 임팩트를 하고요. 국내 최고의 랭커를 상대로 김하영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2대 2 동점. 김하영 갑니다. 네. 회전 많죠. 김하영 잘했어요. 이번엔 세기보다는 회전으로 승부를 걸었군요. 그렇습니다. 공이 좀 짧게 떨어지자 강하게 탑스피를 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그러자 회전량을 지금보다는 엄청 높인 그런 루프 드라이브를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회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네. 자세에서 보였습니다. 김하영 선수의 서브 장면. 회전 많이 걸었다는 게 또 느껴지는 김하영 선수입니다. 네. 완성도가 높은 전지희 선수를 뚫으려면 저런 무게 있는 공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네. 이 선수는 또 까다로운 서브를 보유하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엣지인가요? 네. 거의 엔드라인에 맞았어요. 네. 엣지가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선수들이 자진 신고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신간역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번에는 좀 제가 자세히 봤는데 확연하게 맞는 게 좀 보였습니다. 바운드도 높았고요. 자. 3대3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전지희. 일단 세 번째 게임 김하영 선수가 다시 힘을 내고 있는데요. 김하영 전지희. 아. 네. 하. 네. 잘해요. 이번에 리시브가 뜨자 떴지만 회전인이 많은 걸 알고 스매시 플릭을 하지 않고 소프트 플릭을 한 다음에 상대를 좀 몰아놓고 그다음 공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영리한 플레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지희 선수의 공격을 받은 김하영 선수가 이걸 어떻게 받아 라는 몸동작을 여러 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엔 전지희 선수의 빠른 템포. 네. 저렇게 공을 강하게 치니까. 디펜스하는 입장. 수비하는 불러가는 입장에서는 알면서도 밀려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 포스코에너지 전지 쪽은 슈커 코치가 벤치를 보고 있습니다. 자. 뭔가 예. 매치가 좀 맞죠? 네. 네.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거고요. 네. 당연성 코치도 한국으로 귀화하면서 우리 선수들의 발전을 위해서 또 많이 함께 뛰어주고 있고 지금도 많은 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 선수로 뛰기 전에 이미 파트너 선수로 저희 대표팀에 중국 선수들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면서 헌신했고요. 그 이후에 대표가 되어서도 오랫동안 한국에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던 선수죠. 네. 지금은 또 이 탁구 라켓. 러버와 블레이드를 잘 다루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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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런 분으로 유명하다고 뒤쪽에서 제가 언더그라운드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 선수들이 러버와 블레이드를 조합할 때 풀칠도 하고 부스터도 치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완벽하게 아주 섬세하게 잘하는 코치라고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엄청난 노하우가 있다는 얘기를. 저도 한번 맡기려고요. 저는 아직 그 감각이 뭔지는 잘 모르는데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포스코에너지와 또 대한항공이 여자 단체전에서도 맞붙잖아요. 그렇죠. 자 또 여자 단체전에서 두 선수의 대결을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전 시간 이후에 바로 또 공격을 해봤는데. 네. 배트에 걸리는 김아영. 이번에 치키타플릭이었는데요. 네. 상회전도 있었지만 하회전이 살짝 가미된 치키타플릭이었기 때문에 김아영 선수의 블럭이 네트에 걸리고 말았죠. 자 김아영. 점수를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지시 버팁니다. 김아영. 네. 김아영 좋았어요. 네. 김아영 포인트. 저렇게 백대 백이 됐을 때는 김아영 선수도 안 밀리거든요. 네. 임팩트 전환을 이용해서 공을 앞으로 쏟아내는데요. 일본의 하리모토 선수가 저런 식으로 백핸드를 하는데 그와 흡사한 좋은 백핸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포인트 차. 앞서 있는 전지희입니다. 6대 4로 앞서 있습니다. 전지희 바로 공격 받다 내고 있습니다. 김아영. 김아영. 네. 받지 못하면서 전지희의 포인트. 네. 좋은 랠리가 오갔고요. 김아영 선수 잘했는데요. 마지막에 느린 화면 보셨습니다만 김아영 선수의 마지막 포인트 탑스피인 할 때 손목이 손 바닥 쪽으로 꺾여 있었고 라켓도 숙여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켓에 맞지 못하고 중앙에 맞지 못하고 꼭다리 꼭지에 맞고 말았는데요. 손목이 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순간적으로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탁구인데. 일단은 전지희가 벌려놨는데 이번엔 전지희 네트 맞고 나갑니다. 다시 두 포인트 차. 원바운드 낮은 공이었는데 끌어올리기가 좀 쉽지 않은 공이었어요. 네. 5대7 땀을 닦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김아영 선수는 여기서 어떻게든 좀 전지희를 괴롭히면서 경기 결과도 결과지만 본인의 자신감도 좀 충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지희는 파죽지세로 올라왔고 이에 맞서는 김아영도 이번 대회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왔습니다. 아 이번엔 네트 걸리는군요. 아예 풀릭을 할 수 있는 공이었는데 저렇게 낮고 하회진이 걸린 풀릭을 할 때는 공의 아랫면을 좀 쳐줘야 되는데요. 김아영 선수가 공의 뒷면을 치면서 네트에 그대로 걸리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5대8 점점 더 압박감이 느껴질 김아영 선수인데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아 좋았어요. 코스 좋았죠. 김아영 선수가 백핸드 탑스피를 할 때 스피드를 내기는 어려웠지만 코스를 깊게 보면서 거의 저 모서리에 떨어지는 백핸드 탑스피이었거든요. 공의 궤적, 또 회전력, 또 코스 참 좋은 백핸드 탑스피이었습니다. 김아영 선수가 길게 백핸드든 포핸드든 탑스피이 나갈 때는 좀 포인트를 많이 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두 포인트에서 다시 좁혔습니다. 전지희 바로 공격! 잘 받았어요. 김아영 버텨내면서 핫포인트 차까지 좁힙니다. 네 전지희 선수가 3구에서 포핸드 탑스피을 대각선으로 할 때 본인이 선점을 잡았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김아영 선수가 그거를 테이블에 바짝 붙어서 블럭을 빠른 블럭을 해냈거든요. 블럭 자세 좋았고요. 블럭을 하면서 보내는 직선 코스의 코스 선택도 김아영 선수 참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포스코에너지 전지희 선수 쪽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네 적절했어요. 또 두 선수가 물론 전지희 선수가 객관적인 랭킹이나 그동안의 상대 전적에는 앞서고 있습니다만 분위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게임에서 분위기가 바뀌면 또 전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포스코에너지 벤치에서 타임을 걸었죠. 김아영 선수도 몰아치는 능력이 있고 거는 말씀드리지만 올림픽 전에 실전 2차 대회 때 전지희 선수에게 2대3으로 패하긴 했습니다만 또 전지희 선수도 어려운 경기를 했고 전지희가 또 2대3 리버스 스윕을 했다면 김아영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공은 둥급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지희 선수가 이제 벤치에서 작전 지시를 듣고 또 상의하고 들어왔는데요. 전지희 선수는 이제 3구에서 선점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려면 서브를 하회전이 살짝 들어가 있는 행회전을 넣고 그리고 3구 잡기 좋은 그런 서브를 넣고 플레이를 펼치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만 당연성 코치도 뭐 그런 얘기를 또 해줬을 것 같은데요. 아 네. 바로 역시 3구에 마무리 짓는 전지희입니다. 너클 서브였어요. 아하. 이번에는 예측을 빗나가는 예상을 뛰어넘는 서브였는데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어넣는 너클 서브를 넣고 상대의 푸시, 짧은 푸시를 유도하고 바로 플릭으로 들어가는 작전이었네요. 네. 슈커커치가 벌떡 일어나서 작전 성공했다.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렛. 전지희 선수는 우승까지 두 포인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김아영. 여기서 다시 좁혀가야 되는데요. 자, 랠리. 아, 좋았어요. 이겨내는 김아영. 네, 김아영 이번에 압박 좋았죠. 네. 좋은 장면들을 김아영이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게 조각처럼 좀 흩어져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렇게 선점을 하면요. 먼저 하면 자리도 잘 잡게 되고요. 계속해서 강한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3구에서 김아영 선수의 백핸드가 아주 전지희 선수를 압박하는 좋은 백핸드가 나왔기 때문에 연희전지는 포핸드 탑스피너로 득점을 해낸 것입니다. 네. 그런 조각들을 잘 모아내서 연속 득점으로 가야 되는 김아영. 한 포인트 차 다시 접근합니다. 전지희 받아내고 있는 김아영. 그러나 네트에 걸리면서 전지희가 매치 포인트, 챔피언 포인트에 올라갑니다. 네, 전지희 선수 틈을 놓치지 않죠. 김아영 선수. 아, 그 짧은 네트 합공 아쉽네요. 그 공을 이렇게 공격을 안 주려고 좀 소극적으로 푸시를 했는데 아, 저거를 풀릭을 좀 압박하는 풀릭을 하고 본인이 공격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아쉬운 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지희는 이 포인트만 따내면 우승을 또 차지하게 됩니다. 매치 포인트, 챔피언 포인트 전지희. 렛! 자, 포스코 에너지가 단식 그리고 여자 복식도 지금 우승을 했거든요. 단식도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 김아영 버텨냈는데 마지막엔 이겨내지 못했군요. 이렇게 3대0 전지희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2021 춘계 회장기 실업 탁구 대회 여자 기업부 단식 챔피언은 전지희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한층 원숙해진, 한층 여유로워진 그러면서 파워도 더 생긴 전지희 선수를 상대하기가 쉽지 않았던 김아영 선수였고요. 전지희 선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유감없이 보여준 경기였고요. 김아영 선수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직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전지희 선수를 압박하거나 넘어서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많은 선수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좋은 것들을 잘 모아서 경기 안에서 많이 보여줄 김아영 선수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게임에서 승리를 거둔 전지희 선수의 공격 중앙을 고집했네요. 서브도 그렇고요. 네, 중앙과 오른쪽이었네요. 서브. 상대 오른쪽 포사이드 쪽으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네, 득점은 오히려 왼쪽이 많습니다. 좌측을 많이 공략을 했어요. 백사이드 쪽에 백헨드가 강한 김아영 선수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본인의 파워에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네, 아무리 잘 받아도 내 힘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지희 선수가 우승을 거두면서 포스코에너지는 지난 시도대왕 때도 다관왕이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두 개 부문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번 회장기, 춘계대회에서도 두 개 부문 그러니까 여자 복식, 여자 단체까지 우승을 했고 이제 여자 단체까지 우승을 하면 싹쓸이 할 수 있는데 그걸 또 대한왕국이 가만히 두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전지희 선수의 좋은 모델이 지금 되어지고 있고요. 우리 많은 선수들, 특히 우리 어린 선수들이 전지희 선수의 공치는 모습을 좀 잘 보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배운다면 좋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네, 이번 경기 이은미 신상엽 심판이 수고해 주셨고요. 저희도 이 경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남자 단식 결승전 경기는 여러분이 또 기대하시는 서효영, 김주상 코치에게 저희가 또 마이크를 넘겨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자 단체전으로 찾아올 거고요. 서효영, 김주상 코치가 중계하는 남자 단식 결승전도 계속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뒤에 중계 이어가기입니다. 인재군 다목적 경기장입니다.